한 시간 뒤에 여기에서 만나자. 그래. 어? 왜 4명밖에 없지? 아직도 놀고 있나? 들어가서 찾아보자. 그래. 예, 무서워. 용아 오빠, 예은아. 용아야, 예은아.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얘들아, 어딨니? 저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예은아. 가보자. 얘들아, 귀신이야. 뭐? 귀여워. 용아야, 용아야. 용아야, 너 왜 그래? 얘들아, 제 이상해. 빨리 나가자. 어? computer at all. 이게 쏟아야. 오이 길. 네. 네. 어? liberty.